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2 재야의 타종 행사가 오는 31일 밤 각 시군별로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31일 밤 11시 30분 치약종각 1원에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식을 진행합니다. 같은 시각 횡성군은 3.10원 횡성군민의 종각에서, 평창군은 군청 올림픽 종각에서 타종식을 열고 새해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새해맞이 타종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